복덕방 기자들 이대일리 박경훈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지도로 보는 부동산이란 프로그램을 시작할 건데요. 심영석 소장님 모시고 함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대빵 연구소 소장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대빵 뜻이 뭔가요? 고객한테 우대를 빵빵하게 해드린다고 해서 우대빵이고요. 저희 우대빵 부동산에 저는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몇 년 정도 됐나요? 우대빵 연구소. 저희가 연구소 설립된 건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그 전에 대학 교수 하셨다고? 네, 제가 부산에 영산대라는 곳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현재는 미국 대학인데요. 아이유 라고 하는 대학의 한국 대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부동산을 볼 텐데 어느 지역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안양 쪽에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센텀 퍼스트라고 하는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평천 지역인데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저도 잘 모르거든요. 해주신다면. 제가 예전에 성결대에 잠깐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성결대에 안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는 잘 아는 편인데요. 중간에 이제 안양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양천이 이게 거의 목동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안양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쪽은 우리가 만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쪽은 이제 동안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평천은 이제 동안구에 있는 1기 신도시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천에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평천의 학원가입니다. 이게 뭐 경기도에서는 가장 뭐 우수한 학원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데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일단 이제 평천 쪽에 들어오는 이제 지하철 노선은 4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번개역하고 이제 평천역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랫부분에 보시면 기인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기인중학교 옆에 있는 이게 평천 먹거리촌도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평천 학원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아파트 센텐도 퍼스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평천에서도 조금 하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평천 학원가하고는 이제 좀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도로 보니까 약간 지하철역이랑은 멀지만 학원과 가까운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천 학원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복권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기인중학교 같은 경우가 우리가 특목고 입학 뭐 이 순으로 본다 그러면 압구정중학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주 이제 좋은 학교고요. 제가 뭐 사담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기인이란 말 자체는 예전에 이제 그 아주 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를 보러 이제 서울에 이제 지방 유지들이 올라오면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인동에 잠시 머물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긴 이름인데요. 상당히 이제 오래된 이름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기인중학교가 핵심적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에 학원가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게 뭐 경기도에서는 최고의 학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지역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학원이 많아서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어 일단 안양 같은 경우는 뭐 그 1기 신도시니까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0년이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도 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기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에 이제 학원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안양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안양권이라는 게 이제 군포, 안양, 그 다음에 이제 의왕, 과천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남부지역에서는 그래도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원가들이 잘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과천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안양까지 와서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맞습니다. 그 안양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개 도시를 다 합치면 한 100만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통합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양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여타 이제 지자체에서는 좀 부정적이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개 4개에 있는 도시들이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0만 정도 되는 도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아마 학원가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가 과천이라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1, 2를 다투는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학원가가 상당히 이제 좋게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평당가가 거의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뭐 비싸면 3천만 원대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어느 계층? 뭐 어떤 사람들에게 좀 어울리는 도시라고 해야 될지 네 네. 좀 어떤 분에게 추천하나요? 이 안양이라는 동네를... 안양은 이제 1기 신도이시기 때문에 가보시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학군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그렇죠?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양이 이제 경기도에서는 거의 뭐 1선택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계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제 좀 1기 신도시 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이제 유입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가는 이 시기의 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직장인분들은 거의 강남권에 출퇴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4호선이 있으니까? 네 뭐 서남 강남 쪽은 뭐 크게 문제없이 이제 출퇴근하실 수 있고요. 뭐 안양은 이제 교통 여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월판선이 이제 통과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판교라는 그 직주건접이 지역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뭐 GTX라든지 이런 노선들도 계속 그 보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교통 여건은 계속 좋아지는 도시. 현재도 좋지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역의 뭐 대장아파트 뭐 이 지역을 보면은 여기부터 봐라. 이런 아파트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동안구하고 만안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도샵 센트럴시티 이 아파트가 이제 그 동안구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가격대가 대략 한 제가 15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세대수는 한 1500세대 정도 되고요. 2016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뭐 이제 평천 쪽에 있고 그리고 전철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아파트거든요. 걸어서도 가능하네요. 네. 여기 이제 평천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걸어서 이동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기신도시 같은 경우 아직 이제 그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브랜드도 있고 신규로 이제 들어온 아파트다 보니까 예. 그 가격이 이제 한 15억 대 정도 예전에 이제 최고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안구에 제일 비싼 아파트고요. 만안구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한번 뭐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양메가트리아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아파트가 만안구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안양에서는 맞습니다. 안양에서는 가장 이제 세대수가 많아 4,250세대인데요. 대략 한 12억 정도 수준에서 최고가를 보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아파트가 이제 만안구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대장아파트라고 통칭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대장아파트의 움직임을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 흐름들을 보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오늘 안양지역 아파트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보시다가 이 지역 궁금해요. 이 지역 뭐 좀 분석해 주세요. 아니면은 이 동네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찾아본 다음에 또 이렇게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안양으로 부동산 여행을 떠났는데요. 오늘도 한번 어디로 떠날지 심영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느 동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 평택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양지구라는 곳에서 이제 분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평택에 대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하셨던 분도 많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제 고덕국제신도시가 있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강동지구에도 고덕신도시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제 좀 구별하기 위해서 국제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고덕국제신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고덕국제신도시가 있는 평택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실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자들한테 평택 고덕하면 삼성전자 공장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미군부대 있었고 송탄 있었고 부대찌개 있고 이 정도만 아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평택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평택은 원래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송탄시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찌개도 송탄 부대찌개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미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해외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가 우리 평택 미군기지죠. 그래서 미군기지가 있는데요. 송탄시와 평택시가 이제 통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평택시로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평택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안양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는데요. 이미 이제 6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이 넘었으면 특례대도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례대도시가 되었고요. 여기는 말씀드렸던 일단 삼성전자. 지금 지도상으로 여러분 보시더라도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가 이제 있고요. 고덕동이라고 여기 딱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고덕동이 바로 이제 고덕국제신도시가 있는 지역이고요. 고덕동의 면적의 30%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동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면적의 거의 30%가 이제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게 뭐 엄청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LG전자도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미군기지도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군사기지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 군부대를 대구시에서 이전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소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일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는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옛날과 같이 다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군사기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첨단화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은 문제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선호하는 지역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앞쪽이 상권이 상당히 발달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지고 보면 이제 평택은 이제 직주근접의 도시 일자리가 많고 여기 뭐 우리가 고독 국제신도시만 말씀드렸는데요. 산업단지가 이제 평택항 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보시는 것이 평택을 볼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택은 이제 세 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고독동이 있는 이 지역이 송탄 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전동이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쪽이 원래 이제 평택이 평택시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택이긴 한데 상당히 이제 그 혜택을 못 받은 지역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요. 평택한 주변 이게 서쪽이 있죠. 여기는 뭐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중읍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안중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평택항인이 있는데요. 이 평택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항구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자동차 수출은 대부분 우리가 평택항 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평택항을 끼고 있는 여기 이제 산업단지들을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직주근접의 지역들이 서쪽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최근에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화양지구 같은 경우도 안중권, 즉 평택항 쪽에 있는 안중권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뭐 안양이든 과천이든 뭐 근처 수도권들은 서울 출퇴근을 위해서 만든 도시인데 평택은 좋은 게 말씀하신 대로 직주근접이 되니까 웬만한 수도권 도시보다 더 생활하기는 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직장만 있다면. 네. 그러니까 직장이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 그리고 뭐 미군기지에서 또 근무하시는 한국 군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택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 어차피 이제 여기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주 매력적인 뭐 주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뭐 이어서 이 지역 추천하시는 이 지역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동네 직장 있는 사람이고 뭐 그 외에는 올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여기 평택에 직장이 없으신 분이 이렇게 평택에 거주하실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물론 뭐 평택 자체가 저희가 뭐 환경적으로 나쁘다는 동네는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안중권 쪽에 평택항 쪽에 이제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철도입니까. 복선 철도도 안중역 자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이제 직장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뭐 평택 이 지역 대장 아파트 어딘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 당연히 말씀드렸던 고덕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동을 하면 삼성전차가 나오고 고덕동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서정리역이라고 이건 1호선까지 섭니다. 그 옆에 보면 고덕파라곤이라든지 제일풍경채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단지정보를 이렇게 클릭해보면 그리고 이제 면적을 뭐 우리가 30평으로 그죠? 한 다음에 매매가를 보시면 9억 9천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는데요. 최고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9억 8천 정도 파라고는 이제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대는 이제 9억 9천이고요. 낮은 가격대는 6억 9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런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요.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은 집진분들이 좋은 가격에 팔리기를 원하시겠지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금매 나오시는 걸 그죠? 노래 보시면 되는데 금매가 이제 항상 가격이 싸진 않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9억 9천 또 저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층이나 향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데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실거주로 살 때는 언제든지 상관없지만 이제 뭐 당연히 투장으로 살 때야 당연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이 동네 아까 뭐 동네 여러 개에서 소개시켜주셨는데 좀 저평가되고 있는 동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또 고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고독이 중심이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예예. 그리고 물론 이제 고독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고독 신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상당히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서정리역 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우리가 이제 지제역 쪽을 많이 이제 보시는데 서정리역 쪽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뭐 고독 신도시도 있지만 그 옆에도 보면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셔야 되는 이유가 평택시청이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평택권의 비전동에 있는데요. 평택시청이 이전을 합니다. 예. 이전을 해서 어쨌든 고독 신도시로 들어오는데요. 그 관련된 개발 사업들이 3단계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1단계가 어디냐 그러면 서정리역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도 서정리역을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착공은 좀 늦습니다. 2025년인데요. 그걸 뭐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서정리역 주변 고독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를 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 두 번째 여행 평택으로 떠났는데 안양도 살기 좋고 평택도 살기 좋고 다음 주 어느 동네로 떠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